여러분 안녕하세요. 돈복 터지게 만드는 그 생활 풍수의 기본 원칙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집이라든지 사무실 또 가게 모든 공간에서 또 적용해야 될 그 원칙이 있죠. 그 공간을 가능하다면 밝게 유지하라 입니다. 공간이 그 밝을수록 그 화폐 에너지의 그 순환을 더욱 촉진시킵니다. 그러나 공간이 그 어둠에 또 지배를 받게 된다면 그곳엔 그 돈의 에너지가 정체됩니다. 부정적인 그 에너지의 또 축적은 가속이 될 것이고요. 이런 이유로 모든 그 공간에서 밝은 그 환경을 우리는 구축을 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. 자연 최강으로 또 조절이 안 되는 그런 곳이라면 또 조명기구를 또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죠. 실내 공간에서 돈복에 그 불을 지펴주는 그 색이 꼭 눈에 띄어야 합니다. 실내에 들어서서 어딘가에 또 어떤 그 물건에서라도 사람의 비유하면 그 혈관 역할과도 같은 그런 빨간색이 구색으로라도 꼭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빨간색도 이외로 보라색이라든지 노랑색, 황금색 이런 색들이 모두 그 돈의 에너지를 크게 그 끌어들이는 그런 색들이 됩니다. 또한 그 전체 공간이 그 하나의 그 넓은 그 재물밭에 토들하고 우리는 그 생각을 하고요. 그 공간에서 그 물의 요소가 그 빠진 그런 주거 공간이나 또 사무 공간, 또 사업 공간은 흔히 말해서 그 황무지나 다름이 없습니다. 그래서 가정 같으면 예를 들어 물그릇에 물을 떠놓는다든지 온간 그 소품으로 어항이라든지 수족관, 또 물 관련 그 암시가 될 그 용품들을 비치를 해주면 또 아주 좋고요. 돈복이 물 흐르듯이 또 이어지는 그런 암시를 우리에게 주게 되니까요. 밥 먹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. 예를 들어 그 밥을 먹을 때도 물이라든지 또 국이 없다면 왠지 그 빡빡하게 말이죠. 소화도 또 안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. 돈복을 만드는 그 공간 구성에서도 이런 원칙이 또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. 또 여러분들 그 손 안에 쏙 들어올 크기에 그런 작은 거울이 있다면 또 이런 거울이 아주 기가 막힌 돈복을 또 집에 그 끌어당기는 아주 그 효자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거울을 그 집의 그 남동쪽, 그러니까 그 남쪽과 동쪽 사이 구역이 있는데요. 이 남동 구역은 아주 남다른 의미를 지닙니다. 돈복이 그 뿜어져 나오는 그런 공간으로 대할 필요가 있고요.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그 작은 거울을 세워만 두시면 됩니다. 거울은 그 눕혀있는 것보다는 항상 그 세워두실 때 좋고요. 이런 그 다양한 또 풍수 방법으로 이렇게 되면 또 집에 그 돈복은 샘솟는 그 샘물처럼 남동쪽 구석에서부터 또 전체 그 집안으로 계속 그 퍼지고 또 번지게 됩니다. 이런 그 풍수용으로 사용하는 그 거울은 원형이나 또 타원형일 때 또 제일 좋습니다.